외국계 기업 최악 컨설팅 레주메이커와 함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설계, 개발과 유지 보수 및 테스트와 평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영어권에서는 개발자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부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확장과 IT 기기가 대중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수요가 많아지면서 인력에 대한 필수성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주로 하는 일은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설계 업무이며 이 과정에서 테스트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스템 고장 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계획성과 개발력, 수학적 역량과 공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그에 따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과 운용과 관련한 공학적인 접근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제품 개발의 핵심을 책임지는 직무로서 기업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경험, 이를 통해 세상의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주메이커와 함께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함께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레주메이커에서 최종 합격을 위한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레주메이커 레주메이커 레주메이커